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집을 나서는 성자 씨인데요. 집 앞 화분 될 틈에서 낯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자 씨가 베어내고 있는 건 바로 부추. 집 앞에 길게 늘어선 화분들은 성자 씨가 직접 길러먹는 채소밭입니다. 팥이 없으니까 이거 돼서 이렇게 한 장씩 다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고추, 이거는 강낭콩. 여기서 저까지 다 기여요. 여기는 다 꽃이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되고 이건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요. 강낭콩 지금 이렇게 열기 시작하면 이것이 커서 여기서 이만큼씩 염을 들어요. 그래야 하고 좋아요. 맛있어. 그렇게 밥이랑 나먹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상추, 여기는 가지나무. 성공적으로 부추 수확을 마친 성자 씨. 이렇게 해서 덧붙쌓을 해보는 게utral. 이렇게ечение 잘 사 diseлам Millen 거에요. 이렇게 하면 되어야 돼서ü yah? 이렇게üm 계속해서 다 좋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